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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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쳐다보고 있는데 네 많이 복잡해요 사람도 걸려있고 일도 걸려있고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 이러십니다 일단은 네 그냥 말씀드리면 여자가 여러 명이 보여요 네? 근데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응?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일까요? 마흔여섯이요 대구시가 아프네요 참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 우리 대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여자 때문에 그죠잉?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이기가 어떻게 보면 똘기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 끼가 발동이 되면 본인 생활까지 지고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대인데 반대요? 똘기는 제가 본인이 있어? 그런 거고 그럼 거기에 생각이 그렇게 들리나? 하여튼 지금 하여튼 본인들 생활대로 흔든다고 막 얘기가 나와 응? 아 아 뭐라 그러지 기보? 어 맞아요 제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막 환장하겠대 아마 둘 다 환장하지 않을까요? 응?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닌 거 같고 본인만 그러는 거 같아? 네 음 언제 만났어? 그것도 인간 바람 중에 하난데 작년 겨울 작년 겨울에 하 안 잡힌다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근데 그것도 복잡해 본인 지금 성미가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엄청 화려한 성질이거든 원래 그리고 막 뭐라 그래야 돼 열정 응?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좋으면 내축 오고 싫으면 말아야 되고 막 그런 약간 이 감정 남자지만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 감정선이 남들보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달라 텐션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정말 개구쟁이 애기 같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네들은 이런 사람들 아이고 동자 왔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애기 같아 그래서 이뻐라 해주고 봐줘야 되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보고싶으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싶으면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애기들이 그걸 못참잖아 근데 지금 입이 애기야라고 나와 등치는 이 소만해가지고 누가 봐도 청년인데 아이고 애기야 어떡하니 이래 애정결핍이 너무 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애정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왔을 때 이거 그 똘끼를 본인은 뭐 얘기했나봐 네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음 그래서 오셨 같지만 음 근데 한 명으로 보이지가 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어 또 누가 있어 전 결혼을 했어요 아 그니까 그거 말고 또 아니 없어요 없어 그렇게 두울 게 없어 근데 또 보인다 글쎄요 아니면 지금 작년에 만나기 전에 또 있지 않았어 아니 없었어 없었어 처음 만난 거야 밖에 나가서 네 근데 왜 여자 한 명이 더 보여 솔직히 말하면 어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랬나 하여튼간에 근데 지금 이게 인간바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이게 할머니가 보이게 한 세 명 보였어 솔직히 말하면 어 아직 본인이 인식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 본인을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작년에 만난 그 여인이 음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그게 계속 잔상이 남아서 음 솔직히 생활이 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일상생활이 생활 같지도 않고 머릿속에선 계속 떠오르고 음 네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지 그래 감수성이 풍부해 누가 보면은 지금 실현에 지금 아픔을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아닌 사람인 거야 솔직히 어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얘기할 게 본인이 은근히 소심하거든 어 이런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대범한 일을 벌였다는 것도 사실 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음 그리고 또 어 누구 누구 눈을 피하고 누구 뭐 이런 거를 피하고 본인이 했던 게 조금은 어 본인이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조금 짜릿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은 본인을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어 그 사람 입장이 음 그거 좀 무서워 네 어 무서워 본인은 음 뭔가 표현력이 되게 막 그 직설적이잖아 어 지금 당장 바로 지금 급해 어 기다려줄 줄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피해가 아닌 형국이야 사실은 음 아까는 그 여자가 나쁜 녀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네 음 그게 아니네 음 근데 지금 어 이게 작년 지수에 혹시 주변에 누구라도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 아니요 없어요 뭐 사고로 갔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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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 제가 상가집을 갔던 게 뭐 병 때문에 아니면 노안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어 그렇게 갔어? 네 그렇게 뭐고 제 또래나 제 나이 인접한 사람들의 상가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분도? 네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는 네 그것도 흔들어졌단 말은 못하겠네 그러면 음 어떤 게 보이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음 그럴 수 있어 음 이거를 사고라고 얘기해야 될지 자살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분이 보여 남자분 중에 근데 젊어 본인 집안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 저에는 없어요 주변에도 없다는 얘기라는 거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고 얘기가 나올 땐 이유가 있을 거거든? 네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조금 끌고 돌아다니는 게 보여 그래서 본인 마음 같지 않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리고 이 정도로 사람한테 미쳐본 적도 없겠지만 이 정도로 본인이 막 지금 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물론 내가 열정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텐션이 높아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본인이 지금 본인 같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한다고 네 근데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작년인지 작년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조금 험하게 간 사람이 미쳐보이니까 조금 거기에서 좀 맥혀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유가 있거든 이럴 때는 그리고 어 우리 대주가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워낙에 정직하게 살아오는 거를 조금 본인 마음에 딱 다짐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나하고 안 맞는지 행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지금 네 꼭 내 몸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가 그래도 몇 십 년을 살았던 나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내 주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놈인 거를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본인 주변이 됐던 뭐 자기는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상문이라는 거거든 누가 가시고 난 뒤에 흔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상문이 본인은 지금 감고 있다 보니까 나 아닌 지금 내 자아가 지금 나를 발동을 시킨 것처럼 지금 내가 또 모르게 막 나를 희적고 다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 아니거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도 감당이 안 돼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도 맞아요 내가 왜 이러지 미친놈처럼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 상대가 나를 막 막 무서워하는 그것도 못 받아들여 지금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주 말고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본인이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뭐가 됐던 지금 가정생활도 지금 너무나 어렵고 친구 번님하고 만나도 해소가 안 되고 그게 바람쌀이 들었는데 상문이 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거는 우리 대주가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 나름대로는 미스테리라고 온 거고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네들은 이유를 알겠는데 본인은 모르고 그 이유를 어찌 됐던 풀어갈 수 있는 방도는 있는데 본인 믿음이 와야지 여기에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털어놓을 때는 사실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른 데 한 두 군데 정도를 가봤어요 그랬을 거야 근데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다 풀어놓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저는 점사를 보러 간 건데 그렇지 그냥 상담을 하고 온 맞아 그 개념이 됐고 둘 다 동일하게 이상하게 구슬 권장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답답함이 어딜 가도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마침 이거 보고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대주님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우리 대주가 믿음이 와야 된다 그래야 돕지 어 본인 마음은 사실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 마음을 돌리고 싶어 돌려서 예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고 싶고 어 내가 물론 지금 죄를 짓는 거지 알어 본인도 지금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내가 이렇게 미친 짓거리나 하고 있어 어 본인 표현이 그렇대 여기 할머니 표현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 맞아요 아 본인 표현이 그래 지금 내가 이 미친놈처럼 막 내가 누구한테 대모습 이래도 어 그래도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지금 네 본인 너무 급했거든 응 와 너무 급하게 다가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막 급격하게 막 이 사람한테 막 조였어 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본인이 뭐든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치? 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 도와줄 수는 있어 세주를 어 하지만 우리 세주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여기 할머니가 어떤 방도를 써서든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하셔 어 근데 인생 한번 살잖아 그치 내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옛날에는 40평생 50평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요즘에는 백세 시대라 8, 9시를 먹어도 꼭 한 번의 일들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니 단 한 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건데 그죠?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네들 요즘 이런 세상에서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각가지를 다 지키면서 가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본인은 포기할 마음도 먹었지만 네 맞아요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치? 그랬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분 마음을 너무 알고 싶고 본인은 지금 이 여자가 정말 이제 나오고 앉은 진짜 쪼갱이 난 건지 끝난 건지 아니면 내가 되돌릴 수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니 굿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 완전히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대주님 지금 우리 대주 뭐 생년월일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 할머니가 영점을 쳐가지고 우리 대주의 여자 문제인데 복잡해 네 응 근데 여자가 한둘로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 가정이 있다는 건 이미 배제하는 거고 근데 여자가 하나가 더 보인다 하는 건 분명히 그 옆에 그 만났던 분 옆에 어떤 분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둘이만 연결됐다고 안 하고 이렇게 같이 단체로 했다가 두 사람 연결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둘이만 연결됐어?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보여 몰라 그래도 이유가 있어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거는 그 친구에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얘기를 공유하는 친구 사실 그 친구도 한번 같이 만나봤고 있다니까 본인이 봤어 네 그 친구를 보긴 했는데 저도 이제 단 한 번 정도를 봤던 거고 근데 모든 얘기를 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 지금 거기 할머니 눈에는 이 여자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여자아이가 엄청 우유부단한 친구야 잘 흔들려 근데 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해야 돼 하여튼 여자가 하나 더 있다니까 본인한테 그래서 뭔가 얘를 흔들어 놓는 게 있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제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여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앞으로 들어올 여자라면 얘기를 하겠지 앞으로 들어올 여자가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분명히 여자가 셋이 걸려있단 말이야 지금 맞을 거예요 그 친구가 맞을 거예요 와이프고 여자가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왜 그 여자가 보여지겠냐 개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주역이 될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 봐 일부분에 대해서 여자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셋이 보이는 거야 할머니도 그러니 이해했어요 그 애가 꼭 분신이 된 것처럼 돋불갱아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지수가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 여자의 결정을 가지고 조금 흔드는 애가 있다고 근데 걔가 싫어해 그럴 거예요 싫어해 그래서 그 여자의 입에서 또라이가 얘기 또라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입에서 할머니가 웬만하면 요거야 진짜 안 하시는데 어? 뭐 도라이야? 미쳤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거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본인은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속을 다 꽈집어갖고 들여보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겠으니까 과격해지고 나도 모르겠고 과하게 막 표현하게 되고 우와 미치겠다 하면서 소리질러 그런 거야 답답하니까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순수하신 거예요 요새 애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되게 애기 같아 순수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몇 시간 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네 네 우리 대준이 한번 시간 잡아서 한번 또 와 그렇게 본인 마음이 분명히 여기 할머니하고 분명히 맞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한번 좀 정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군요 근데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 대주가 지금 조금 숨을 쉬겠다 그치? 맞아요 이거 가져가셔서 다음번에 한번 오셔 네 한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돼요? 지금 제가 이것도 사실 앞서 다른데 가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거의 뭐 명리학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주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다 같이 통합도 하죠 최근에 제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에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어 이건 되게 공통적으로 이것도 되게 상반되게 상반되게 이제 양쪽으로 의견이 좀 나뉘었었는데 한쪽은 잘된다 한쪽은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왔어서 사실 저한테는 이제 이건 또 생계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시점에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해돼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딴 나라 가서 그런 거죠 지금 다른 한 가지가 정리가 되고 지금 그 문제가 본인이 해소가 돼야 일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다시 한번 한번 오세요 일어나 나가시면 아마 해주실 거야 감사합니다